한동훈 장관 얘기인데 임 기자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냥 탄핵하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이거 해임건의는 할 수 있지만 해임건의는 그냥 하면 되니까 해임건의는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대한 위반이 있어요 중대한 위반 이거는 뭐를 위반으로 잡은 거예요? 너 싫어 이거 말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게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뭐 구체적으로 딱 그리고 무슨 탄핵안에 지금 발의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식적인 입장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대학을 추정해보면 추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 중에 좀 그래도 제일 법률이라든가 헌법 위반에 해당할 것 같은 부분을 추려보면 이렇게 검수 한박 이른바 검수 한박 보호하는 검수 원복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시행령 정치를 통해가지고 이제 법에 국회가 만드는 법에 그거를 사실상 잠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 위반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게 그나마 제일 지금 나온 것 중에 헌법과 법률 위반의 사유에 해당될 만한 사유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무능하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무도덕하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탄핵 사유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지영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민주당한테 좋은 전략일까? 아니요 저는 그냥 약간 팬덤 정치에 기댄 수사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타대관이 발의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발의도 못할 거다? 네 세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검수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그 시행령이 위헌적인 요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위헌이 판단된 법률을 입법을 했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났어 그럼 국회의원이 그러면 탄핵당하나요? 물론 국회의원 탄핵제도는 없지만 제 말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뭐든지 비례적으로 돼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탄핵이 이를 게 아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자 오늘의 첫 번째는 요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가 많잖아요 임 기자 하나 끝난 것 같으면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는데 일단 수사 상황 정리부터 좀 해보죠 뭐뭐 있는지만 저 지금 일단 검찰에서 얼마 전에 기소한 선거법 그때 왜냐하면 이거는 선거법 사건은 청취자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소시효가 6개월을 짧아서 9월 8일 전에 9월 9일까지 기소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을 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 그러니까 김문기 전 처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고 언론 등에서 이야기한 거 그리고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해가지고 국토부가 이거 허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협박했다라고 국정검사장에서 말한 거 이 두 가지에 관련해서 이 두 가지 발언이 허위 발언이다 그래가지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한 게 있고요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기소한 거 그거 말고도 이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명시적으로 약간 피의자라든가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됐다고 확실하게 돼 있는 거는 지금 경찰이 기소 의견을 송치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그래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얼마 전에 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제3자 뇌물 의혹 이 사건이 또 하나 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사가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영 씨의 법인카드 사용 등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쌍방울그룹이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나 이재명 경기도의 어떤 대북사업 관련해가지고 쌍방울그룹이 돈을 대줬다는 의혹 이런 의혹 등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볼 건데 최근에 제일 나온 게 선거법이 기소가 된 거고 성남FC 이거잖아요 근데 김변 이게 제3자 뇌물을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국정정당 선거에 K재단 미리재단 사건와 구조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맞아요? 경찰의 시각으로 범죄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거잖아요 그 제형법 130조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겠다고 한 건데 우리가 이제 성남FC 관련해서 몇 달 전에 한번 임상정 기자 있을 때 같이 한번 다룬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두산 얘기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아니 그때 미르케이즈단 때 삼성이랑 롯데 그 정도만 기소하고 돈 낸 기업들을 다 기소하지는 않았어요 GS, 현대 이런 데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돈을 냈다는 것만으로 그게 적용이 되겠냐 근데 그때도 두산에서 이거 하면 돈 낼게요라는 공문이 나와서 그 공문은 왜 보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는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저희 방송을 들었는지 두산만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하고 나머지 네이버,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분당, 차병원, 농협은 불기소 의견으로 올린 거예요 그럼 이런 건가? 국정농당 사건 때 예를 들어서 VIP인 박근혜 당시 대통령한테 현안이 삼성 승계 그 다음에 롯데는 면세점 현안이 있었던 데는 제3조 뇌물이 된 거고 현안이 없던 나머지 회사들은 무혐인 거고 근데 현안이 없는 회사는 없어요 굳이 예전에 드러나는 건 메시지를 보낸 거죠 저희 현안이 이겁니다라고 한 부분이 묵시적 청탁으로 봐서 그때 제3조 뇌물죄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던 거죠 이번에도 용도변격이라는 현안 어쨌든 드러난 두산만에 대한 제3조 뇌물을 보는 거고 별 뚜렷이 없는 네이버, 알파동시티, 차병원? 차병원, 농협 농협 이런 데는 그냥 기소 안 한 거다 일단은 경찰 결론은 그렇답니다 경찰 결론은? 검찰에서는 또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원래도 검찰이 경찰한테 두산건설 열심히 좀 파봐라 이런 의견을 냈던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임 기자 민주당 쪽에서는 그 얘기하잖아요 야, 1년 만에 왜 결론이 바뀌었어? 정권 바뀌니까 야당 대표가 탄압하는 거 아니야? 경찰이 지난번에는 무혐의라고 그랬잖아 왜 이분의 죄삼자 뇌물이야? 이런 얘기하던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민주당 정부 시절에 여러분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표 등 때문에 경찰도 공표 등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의식하라는 게 많이 강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를 확보했기 때문에 결론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데 경찰청장은 추가 증거하고 진술이 있었다는 말만 했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긴 하죠 설사 정말로 아무런 정치적 고려가 없이 정말로 새로운 증거와 진술이 나와서 바꿨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수사가 최소한 지금 경찰이 계속해서 수사권 조정 때 분명 때 얘기했던 게 어떤 수사 과정은 경찰이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 능력과 그럴만한 여러 가지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불과 몇 달 만에 결론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는 최소한 그 전에 했던 수사가 미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떠나서든 경찰이 그건 일단 책임론의 문제고 두 번째로는 그게 아무래도 새로운 증거와 진술이 나와서 바꿨다지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게 정권 바뀌니까 결론 바꾼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궁금한 게 1년 전에 무혐의가 미진한 수사야 아니면 이번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게 과잉 수사야 두 개 중에 하나는 과잉 수사 아니면 미진한 수사야 근데 그거는 사실은 결론을 봐야지 알죠 사실 아직 객관적으로 말하면 일단 가장 최종적으로는 법원 결론을 떠나서 법원 재판 과정에 산출되는 여러 가지 증거를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최소한도 기소한 이후에는 조금 더 증거가 많이 공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 판결을 통해서 더 많은 게 공개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어떤 결론이 맞아야 하는지 결과적으로는 그때 가서 봐야겠죠 근데 사실 미진한 수사가 더 맞는데 1년 전에? 1년 전인 게 아니고 2018년에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19년, 20년에 결론 냈어야죠 왜 21년에 결론 냅니까? 그게 오히려 미진한 수사죠 18년에 고발 들어갔습니까? 18년에 고발 들어간 건데 18년, 19년에 정리했어야죠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왜 정리 못했을까? 글쎄 그때는 아무래도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경기도지사직 날아가서 정치생명 끝났을 거라고 봐서 이거 뭐 큰일이 아니고 지금 저기 허위사실 공표로 300만 원 2심에서 나왔을 때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관측이 있었으니까 그거 일단 좀 묵혀둬라 이랬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뇌피셜입니다 완벽한 뇌피셜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 혐의가 있었으면 2018년, 19년에 제대로 조사하는 게 정로 낫냐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뭐 일단 늦어진 것도 맞고 근데 사실은 저는 경찰을 두드러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민감한 사건들을 수십 수백 건이 지금도 고발이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언론에 무슨 의혹이 제기되면 거의 자동으로 고발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중에 어떤 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고 그럴지 알 수 없는데 그렇다고 수사력이나 사실은 특히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되게 제한적인데 사실은 아까 김준일 변호사님의 추측이 굉장히 합리적 추측이라고 보는 게 결국에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어떤 게 먼저 지금 당장 급하고 당장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지를 좀 가려서 수사의 속도를 조절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근데 이게 이제 확실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죠 두산에서 이상한 걸 했으니까 근데 이제 구조가 미르케이 그때 재단 같은 경우는 좀 독립적인 재단인데 실소유자가 누구다 이런 게 추정이 될 수가 있는데 성남FC는 성남시가 소유한 사단법인이고 여기에 갖다 주는 게 제3자에 해당될 수 있냐 그러니까 이익공동체가 될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런 얘기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볼로 그런 경우도 기부 체납이나 이런 걸로 볼 수 있다는 법리가 일부 대법원 판례에 있다는데 실제로 그럼 이게 부정한 청탁 이것도 하나 또 입증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냥 기부가 아니라 이게 광고비예요 광고로 이미 대가로 해준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서 방어선이 촘촘히 좀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소위 이른바 빼박이다 이런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검찰도 아마 이 부분에서 고민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정리를 하면은 제3자 내물 사건은 일단 가장 통상적인 제3자 내물 사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부정한 청탁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같다는 거는 보통 확실한 경우에 제3자 내물죄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정한 청탁 부분 결국에는 아까도 말을 했잖아요 돈을 갖는데 이게 그냥 돈을 간 건지 아니면 얘가 나한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컨대 제가 김태원 변호사님의 어떤 되게 가까운 가족한테 돈을 줬어요 그럼 그냥 이 관계만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을 준 게 저하고 김태원 변호사님 사이에 제가 이 돈을 주면 김태원 변호사님이 저한테 뭔가를 해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 서로 아니면 서로 간의 그런 공통의 어떤 서로 간의 그런 암묵적 묵시적인 약속이 있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부정한 청탁이거든요 부정한 청탁 부분은 원래 제3자 내물은 항상 제일 입증하는 데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두 사람 돈이 간 거는 보통은 지금도 보면은 성남FC의 돈이 갔다 박근혜 정부 사건에서도 미르나 K재단의 돈이 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명확하잖아요 대부분 이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드러나지 않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 돈이 간 것과 관련해서 제3자에게 돈이 간 것과 관련해서 이게 서로 간의 부정한 청탁이 오갔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지방자치단체 성남시와 성남FC의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까 판례기도 잠깐 하셨지만 이거는 사실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게 이거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2010년도에 울산 남구청장이라든가 2007년도에 안성시장을 보면은 그냥 대놓고 울산 남구가 받은 거 울산 그 다음에 안성시가 받은 것도 그것도 제3자로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 성남시 그 3권 자체는 무죄였죠 울산 남구는 무죄고 안성은 유죄였죠 그런데 울산 남구 자체는 무죄인데 그것도 부정한 청탁 관련해서 입증이 충분치 않았다는 거고 그거를 울산 남구에 돈을 준 게 제3자냐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성남FC와 성남시가 같은 경제 공동체를 하더라도 심지어 그냥 울산 남구 또는 안성시에 대놓고 돈을 줘도 제3자냐물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 제3자성 여부는 지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결국은 핵심은 부정한 청탁 부정한 청탁 두산 같은 경우에 두산이 과연 성남시 측 또는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다가 어떤 우리가 이 돈을 주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현안 때문이라는 걸 알렸는지 또 그걸 인식하고서 돈을 받은 것인지 이 부분 부정한 청탁에 대한 인식 여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아마 이재명 의원 대표 측에서 변호인이라면 이 얘기를 하겠죠 이거는 기업을 본사가 그래서 두산이 일부가 옮겼잖아요 지금 투자 유치 기업 유치하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용도 변경한 게 뭔가 특혜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시의 경제 발전 공공기관도 예를 들어 백현동의 식품연구원인가 거기 이전했듯이 막 인구도 빠지고 일자리도 빠지는데 우리가 지금 모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거기 옆에 현대중공업도 R&D센터라고 해서 새로 그룹이 다 이사를 와요 이런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50억짜리 땅을 용도 변경해서 1조 만들어서 우리가 9조 9,950억을 벌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성남에서 지금 일자리가 없으니까 정세 유가할 효과를 위해서 우리 사옥 좀 이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용도 변경하고 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계속 법정까지 가서 논쟁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지난번 SBS 단독 보도 썼던 공문 있잖아요 김진우 변호사 피셜로 이런 공문을 쓸데없이 왜 보냈을까 그 공문의 의미가 뭔지도 그런 공문의 의미 또 이제 결국에는 공문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을 불러다 조사를 했겠죠 경찰이든 검찰도 또 추가 조사를 할 거고 이 공문을 왜 보내셨어요 이때 정말로 그러면 두산이 거기 가주는 게 성남시한테 두산이 도와주는 거였어요 아니면 성남시가 두산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성남시가 다급해가지고 부른 건데 왜 이런 공문을 왜 보내셨어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게 싸울 게 많아서 재판이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그렇네 제3전의 문은 원래 쉬운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재판을 또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하고 아 근데 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야 되네 왜냐면 공소장이 공개돼가지고 공소장은 지난 전부터는 이거 잘 공개 안 했었죠 지난 전부터는 추미애 전 장관 이전까지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잘 공개가 됐고요 추미애 전 장관이 조국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지시를 하면서 공개가 안 됐다가 이번에 정부 바뀌고 한동훈 장관이 오면서 좀 과거로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지만 추미애 전 장관이 내렸던 어떤 공소장 비공개 방침은 철회한다 이러면서 공개가 되고 있죠 국회를 통해서요 국회를 통해서 법사에서 요구하니까 자료 제출 요구의 일종입니다 공개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야 이거 이 공소장 보니까 선거법 위반의 허위 사실 유포 중에 하나가 김문기 전 처장 몰랐다 요거잖아요 요게 허위라는 거잖아요 그럼 검찰이 그게 왜 허위냐 두 사람 잘 알았다는 내용을 밝혔을 거 아니에요 검찰 입장에서 그게 관계가 나왔어요? 이 대표하고 김문기 전 처장하고 검찰의 주장 공소장에 당한 검찰의 주장은 김문기 전 처장이랑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가기 전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변호사 시절부터 알았다 변호사 시절부터 왜냐하면 그때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남시 관련 현안 사업에서 토론회에도 둘이 같이 참석을 한 적이 있고 또 심지어 당시에 김문기 전 처장이 모 건설회사에 다녔는데 이 건설회사에서 유력 인사들한테 명절에 선물을 보내는데 그때 김문기 전 처장이 그 선물을 보낸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민주당의 당시 상근부대변인이라고 했던 이재명 변호사도 우리 그 선물 명단에 넣어달라 이런 부탁을 한 적도 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는 방송에서 하위 팀장이라서 내가 잘 그때는 몰랐다고 했지만 여러 번 보고에 참석을 한 적도 있고 또 관련 현안을 처리한 적도 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미 여러 보도 나왔지만 무슨 이렇게 출장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동행해서 골프도 같이 쳤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이걸 몰랐다라는 당시 기억이 없었다라는 몰랐다는 말이 허위였을 것이다 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죠 나는 진짜 몰랐다 허위가 아니다 말한 게 그 주장을 하나 할 거고 당연히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예전에 선거법 때 나왔던 이게 내가 서면으로 무슨 공범을 쓴 것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에 숨 쉴 틈이 필요하다는 숨 좀 쉬자 즉흥적으로 말한 건데 말이야 지금 이게 하나 얘기가 빠진 게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중앙지검에서 기소한 거고 성남지청에서 기소한 게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 국토부가 협박해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얘기했던 그런데 저는 그것부터 얘기를 하면 국정감사에서 대답한 건데 그게 당선되거나 남을 해야 할 목적이라는 그 목적 구성요건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그거니까 적용이 되냐라는 부분에 좀 무림이 있거든요 선거방송에 나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답변한 건데 물론 국회 증언감정법 그런데 그건 거의 국회 침고죄일 거고요 전속고발권처럼 그거는 이게 좀 약간 성남지청에서 무리한 기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분명히 그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서 답변을 할 텐데 그럼 검찰 측에서는 이 한 번이 아니고 이 내용 가지고 여러 차례 여러 장소에서 모른다로 일관되게 부인했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고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숨을 너무 많이 쉬었다 고의로 쉰 거다 이거는 담배를 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숨 마신 게 아니라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겠죠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게 지금 보도이 많이 나왔지만 이게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400몇 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된다 민주당이 파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렇대요 성남FC는 그런 거 아니냐 이거는 선거여야 된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고등부장이 그러니까 20대판장 선까지 봤을 때 이거를 100만 원 이상을 때리기가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게 비례 원칙이라는 게 맞아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400몇 억을 낙선했는데 토해내라고 한다 아니면 당선됐는데 이거 가지고 당선 무효를 한다 그게 힘들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게 뭐 어떻게 되든 정치적으로 타격은 받겠지만 100만 원 이하로 나오지 않을까 솔직히 저는 그건 모르는 일이라고 봅니다 유죄인지 무죄지는 제가 유죄가 나올 거다 또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거다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정무적 고려를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사실은 법원의 고민이죠 내가 법원의 고민을 판사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제가 여러 번 보니까 알기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항상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반인의 범인의 시사에서 알겠어요 떨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자 이거 마지막 주제 이거 볼게요 한동훈 장관 얘기인데 임 기자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한다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탄핵하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이거 해임 건의는 할 수 있지만 해임 건의는 그냥 하면 되니까 해임 건의는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대한 위반이 있어요 중대한 위반 이거는 뭐를 위반으로 잡은 거예요 너 싫어 이거 말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게 되게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뭐 구체적으로 딱 그리고 무슨 탄핵 안에 지금 발의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식적인 입장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대학을 추정해 보면은 추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 중에 좀 그래도 제일 법률이라던가 헌법 위반에 해당할 것 같은 부분을 추려보면은 뭐 이렇게 검수 한박 이른바 검수 한박 보호하는 뭐 검수 원복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시행령 정치를 통해가지고 이제 법에 국회가 만드는 법에 그거를 사실상 잠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 위반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하는 게 그나마 제일 지금 나온 것 중에 헌법과 법률 위반의 사유에 해당될 만한 사유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이렇게 뭐 무능하다 뭐 이렇게 뭐 도덕적으로 무도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은 탄핵 사유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지은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민주당한테 좋은 전략일까 아니요 저는 그냥 그 약간 팬덤 정치에 기댄 수사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타대관이 발의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발의도 못할 거다 세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검수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그 시행령이 위헌적인 요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위헌이 판단된 법률 위법을 했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났어 그럼 국회의원이 그러면 탄핵당하나요? 물론 국회의원 탄핵제도는 없지만 제 말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뭐든지 비례적으로 돼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탄핵이 이를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탄핵안을 발의하겠냐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자나 임 기자의 조평 대통령 얼마 전에 출근하면서 현 정부들아 대통령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수사, 사법 처리 이렇게 세게 얘기한 건 이게 거의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던데 태연광 문제 있잖아요 이거 이제 엄벌해야 된다는 취지를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에 중앙지검에서 변화가 있습니까? 대규모 수사단을 꾸린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무조정실 검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사에 다는 단계들이 있죠 수사 의뢰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아마 검찰에서 자기들한테 공이 넘어오면 그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겠죠 이게 어떤 식으로 수사단을 꾸리든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수사가 공이 검찰로 넘어오면 어떤 방식이든 수사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적발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문제는 지자체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이걸 지자체가 대부분 부정부패가 많아서 이걸 문재인이라는 워딩을 쓴 건 다소 정무적 접근 아니냐 저는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화유착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준호 변호사 임천중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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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